가수 영탁의 신목 전봉 먹으러 갈래가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관련 4개 영상이 모두 100만 뷰를 넘어서며 인기를 빛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영탁 공식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숲에 공개된 전봉 먹으러 갈래 퍼포먼스 비디오는 3월 11일 조회수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영탁의 전봉 먹으러 갈래는 앞서 원더케이 채널에 공개된 뮤직비디오가 2월 19일 100만 뷰를 넘은데 이어 소속사 밀락으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뮤직비디오 역시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더해 음원 영상까지 3월 6일 100만 뷰를 넘어서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퍼포먼스 비디오까지 100만 뷰를 넘어서며 전봉 먹으러 갈래 관련 총 4개의 영상이 모두 100만 뷰를 달성했으며 밀리언드 4관왕을 이뤄냈습니다. 영탁의 신곡 전봉 먹으러 갈래는 전봉 먹으러 갈래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픈 마음 알까 반주가 끝내주잖아 등 직설적이고 유쾌한 가사를 통해 더돌적인 남자의 마음을 로맨틱하게 담아냈습니다. 전봉 먹으러 갈래는 가온 차트 다운로드와 차트 1위에 오르며 2관왕을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탁은 음원과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에도 직접 등장 어깨가 들썩이는 형님 댄스 등 발랄한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의 수일간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빛냈습니다.